해안 마을의 해질역의 바다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. 매년 가을이 되면 붉은 노을이 바다와 맞닿는 그 순간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. 이 조개는 오직 한 번 열리는데요. 그 안에 있는 진주는 바로 재모른과 번영을 크게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조개를 찾아 열 수 있는 사람은 노을이 마지막 순간에 바다를 건너는 그 사람만이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. 그때 가난한 어부가 있었는데요. 그는 매년 전설을 따라 바다로 향했지만 조개를 본 적은 물론 그도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해 그 가을의 그 마지막 노을 속에서 마침내 그 조개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. 이 가난한 어부는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조개를 잡았겠죠.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빛나는 그 진주를 발견을 합니다.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바다에서 그 신비로운 그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. 진주를 가져가면 너희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. 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. 순간 이 가난한 어부는 그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. 재물을 얻고자 했지만은 그가 또 사랑하는 그 가족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그 불길한 그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. 가난한 어부는 결국 그 조개를 그 다시 그 바다 속에 그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. 빈손으로 돌아온 이 가난한 어부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의 그 오랜 그 지인과 친구들도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의 그 새로운 그 사업을 위해서 그 함께 그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 행운 같은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. 그는 비록 그 바다에서 그 진주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무태 도착하고 진주 이상의 그 큰 그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. 그때 그 가난한 어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. 재물운이라는 것은 그 욕심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의 어떤 평온 그리고 타인과의 그 관계에서 그 생긴다는 것을요.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또 욕심을 버리고 조화와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돈복 터지는 그 지름길로 안내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줍니다. 집안의 그 서쪽 구역의 그 작은 그 조개껍데기나 또 물을 담은 그 유리병을 또 하나 두게 되면 이 가난한 어부가 만난 그 큰 그 행운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그 집안에 또 혹시 그 조개껍데기가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쯤은 그 서쪽에 또 놓아둘 일이죠. 또 집안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작은 그 유리병이 있다면 그 유리병에 또 물을 담아서 또 서쪽에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가난한 어부가 만났던 그 큰 그 행운을 우리 곁으로 또 불러들이려면 말이죠.